누가 찬찬해져? 저걸 다이빙을 하다니 제이비 수분이 오네 어? 제이비? 어떡해 맞다 우리 팀 에이스와 저쪽 팀 에이스 당신은 제이비처럼 군누리 안 해 줄게요 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아 큰일이네 야 제이비 더 뒤로 가 앞사박이 하지 마 뒤로 갈게요 물 좀 가 제이비 지금 깡패야 지금 왜 깡패야 진짜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수분 씨한테? 형 잘 부탁드립니다 오 우리 허브 건달이야 슯은 형 출구실력 알지? 자 갈게요 슯은 형 가만 차주 가만서 조금씩 차줘요 야 이거는 진짜 갖고 놀았다! 진짜 멋있다! 제이비!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제이비! 재벅아! 난 안 멈출 거야, 일자로 지나가면서 막을 거야 그럼 좀 늦게 차도 되죠 형? 그럼 나도 늦게 지나가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갑니다! 보여줘, 제이비! 제이비! 형, 얘 틀렸지? 얘 다 죽어라 이렇게 훔쳤어 캐롤 씨, 캐롤 씨, 캐롤 씨 들어갔어? 공 날라오는 중이라 들렸어 아니, 잘 차기 개발이야 엄청 세게 찼지 우리 본보기를 보여줘 진호 가자, 우리 마피 아니니까 진호랑 강이? 왜 불러, 한 명? 광이 나와, 너 마피하잖아 좋았어! 마마 대결 마마 이준호 씨 할 말 없어요? 광이야, 어차피 걸린 거 그냥 걸려, 너도 이게 투표가 돼 마음이라도 편해야지 아까처럼 멋있게 멋있게 쳐줘요 진호야, 보여줘! 형, 하지 마! 이건 막은 게 아니라 공이 광이한테 간 거 아니야? 야, 뭐하는 거야? 이거 곰 모습으로 보여 광이도 꼼꼼하게는 안 찰 거야, 이번에 광이야 이번에 멋있게 쳐줘 형, 막으면 다시 줘! 여기서 광이 씨가 넣으면 동점 되는 거예요 화이팅! 광이야 화이팅! 빨리 뛰세요 광이야 빨리 뛰래 준비하시고 광이야 미리 보지 마 막아야 돼, 진호야, 막아야 돼! 홍을 봐, 홍을! 홍을!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역대 최악의 슛이다 역대 최악의 슛이다 역대 최악의 슛이다 아니야, 우리 광이 스피를 하려는 거잖아 매우 화나 간소하게 있는데 여기서 뛰라고 공과차라고 하니까 저기, 얘 병원 좀 보내야 돼 근데 땀을 흘려요, 여러분 내일 이제 건강검진 좀 잡아줘 형, 출격입니다 정직반 누구요? 저 도현이랑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어떤 도현? 젊은 도현 젊은 도현 젊은 도현 젊은 도현 젊은 도현 자, 함께해 오라 여기서 도현 씨가 넣어야지 성실반이 한시름 놓는 거예요 야, 중민아 끝내자, 이번에 끝내자, 끝내자, 진짜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도현이 넣어서 끝내버려요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발이 죽어봐 발이 죽어봐 도현아, 도현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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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도현아 잘 찬다 도현아 도현아 김종민 지민재 장난치면 안 돼 이번에 넣으면 경기 끝이에요 5점 먼저 내서 도현이 저거 백퍼 차범근 축구 교실 출신이야 백퍼야 차범근 축구 교실 출신이야 저거 내가 봤을 때 저 정도면 네 축구 교실 출신이야 이번에 오른쪽 구석으로 진짜 정확하게 이렇게 해 오케이 오른쪽 구석 진짜 자 마지막이 될 것이냐 화이팅 에이스 에이스 어 에이스 어 에이스 에이스 Patrol 위로야 맞아 한 Tech 오른쪽 구석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얘는 왜 고향끼리 Meeting 그니까 도현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 구석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도현이 오른쪽 구석 Culahahอน거인데 5-4로 정직반 승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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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한 번 봐야 돼 딱 좋은 타이밍이야 생각하고 있다가 신바심이 나서 여기 돌다니트 봐야 돼 제가 아닌 거를 벌벳할게요 여기서 강의 나오는구나 강의는 픽스고 나머지를 봐야 돼 바보셔 영업을 하시네 투표할게요 식당으로 이동해 주시죠 네 힘을 내요 저요? 저 아니에요 나 한 번 더 했지 누가 아니야 마피아야 해? 둘이? 아니요 저는 아닌데 저도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강의 선배님은 뭔가 좀 나 아니야 내가 동작을 보여줄게 진짜로 깜짝 놀라 잠깐 나 뭐하지? 뭐하지? 막 이렇게 변했어 동글맞게 변했어 고마워 강의가 또 갑자기 착해졌구나 아니 선배님 사실 왜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말일 필요 없지 나는 지금까지 한 명의 마피아를 잡아내셨고 두 명이요 두 명의 마피아가? 잡아냈죠 누구죠? 두 명은 안 잡았죠? 그런데 이제 잡을 거예요 두 명의 마피아를 잡을 거예요 말씀하세요 아 근데 진짜 마피아 게임 재밌네요 찌릿찌릿해 왜 갑자기 태세변환이에요 아니 왜냐면 담당 PD한테 불려갔거든 혼나처럼 시피님 아니 시피님 시피님 야 쫙쫙 소리나는 게 강의였어? 쫙쫙 소리나는 게 강의였어? 어그랬더라고 그러니까 강의 어차피 너 뭐 그릴지 모르지? 저거 통인시장이야 보니까 통인시장 통인시장은 뭐야? 어디 있는 거야? 저 옆전에서 나왔지 옆전이야 저거? 옆전이야 저게? 자 숭부차게 승리한 정직반에게 추가 투표권 예! 야 근데 오늘 진짜 왔다 갔다 너무 좋다 우리가 이겼잖아 이번에 첫 번째 이 성실비를 이기고 동작 페널티를 수행하겠습니다 성실빔 모두 자리로 나와주세요 1라운드 마피아 죽어도 몰라 우리 이진호 씨가 네 여섯 분을 사진을 찍어주셔야 돼요 이상하면 죽일 거야 옆사람 딸아이도 죽일 거야 일단 유정이를 좀 유심 있게 좀 봐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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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요 유정이 잘해요 파이팅 하나, 둘, 셋 사진 찍을게요 잠시만 웃어요 웃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실컷 받아봐요, 실컷 받아봐요 근데 누구 결혼식이에요? 유령 영웅 결혼식 영웅 결혼식이에요? 나 누구 대표에서 던진 거야? 무섭다 야 저희는 순간 이상한 거를 세 명이나 봤어요 세 명이나 봤어요 세 명이나 봐가지고 아 그래요? 거기 나도 포함해요? 이게 뭐야? 배에다 손을 올렸잖아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잠깐만요 유정 씨 물 다 마셨어요 더 줘요 이상해 왜 그래? 유정이 왜 그래? 목타, 목타 제이비도 이상해 제이비도 이상해 제이비도 이상해 얘는 꼭 이상해서 죽는다니까 왜 그래? 쟤 마피아 진짜 못해 아, 이런 건가? 아니야, 뭐 그런 겁니다 오케이, 뭔지 알아 그나마 이해하려면 그나마 하려면 그것밖에 없는데 강희는 언제부터 알게 된 거야? 우리 첫 주제를 아니 강희는 몰라 강희 제시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 정확히 알아요 너무나 이해되는데 강희 근데 얘 팔이 이거 괜찮아 너무 똑똑하지 않아요? 너 팔이 괜찮아 바람인데? 바람인데? 어디에서 알았어? 해골이 너무 엎드려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이걸로 증명했죠, 지금? 사진으로 야, 너는 재회야 왜? 무조건 모범수다 강희는 일단 무조건 모범수고 광희는 저기지 통인시장 이제 열리면 빨리 갈라고 이렇게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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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인시장입니다 아저씨 사실 백갑질로 오시라는데요 아, 그래요? 아, 네 아, 네 빨리 빨리 왜 이렇게 웃겨 그럼 유정이 유정이가 유정이가 또 유정씨 밖에 없는데 광희를 끝까지 살렸거든요 그렇네요 투표를 하겠습니다 노란색 기본 투표권 확신이 있는 사람부터 붙여주시면 돼요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투표권을 들었어요 붙일게요 아, 유정씨에게 이유는? 뭐야? 마술이야? 지휘자 같은 느낌이 있어서 뭐야 이게 동작이 약간 설득력이 유정씨 갑니다 유정씨 마피아니까 일단 유정이가 아, 나 유정씨 죽이기 싫어 진짜 죽이는 게 아니잖아 유정이? 유정이 지금 몇 살 됐어? 수고한 살이요 진짜? 아, 진짜? 유정이가 진짜 좋다 너무 좋다 수고니 형 이제 몇 살 됐어? 유리아이가 날 선택해 줬어 몇 살 됐어요? 황대성 씨 투표할 차례예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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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보네 바보야 바보야 나는 지금 그 팀에서 이해 안 되는 사람이 3명이잖아 근데 이 오빠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진호가 마피아가 아닌 것 같아 저 아니라니까요 그게 3명이 있기 때문에 마피아가 근데 이거 방송 쓸 수 있어요? 아닌데 다라도 진호야 넌 우리랑 얘기해야 돼 아 그래요? 모범수끼리 얘기해야 돼 방송 못 쓴다니까 방송 못 써요 아니 미안한데 다리 좀 이렇게 오므려주면 안 돼요? 마음이 그렇게 넓어? 모두 다 포용할 수 있다고 진짜 이상엽 씨 투표할 차례예요 자, 라면 나는 갈게요 난 모르겠어 난 이 그림 모르겠어 야, 형님! 난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저 그림 모르겠어 아니, 놔두자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서서히 고통스럽게 해야 돼 그게 아니고 오빠는 진지하게 일 못 한 거예요 아, 진짜? 진지하게 우리랑 다른 세계예요, 지금 진지하게 일 못 한 거예요 상엽이는 매주 첫 해 녹화하는 것처럼 온다 내 새로운 마음인데 애는 착하잖아 애는 착해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어 착하라고 봐줘요, 다 상엽부 아니라는 거지 자, 광희 씨 투표하시고 네 투표하신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요 네 광희 거 보면 알아 제가 이번에 정말 제대로 느껴졌어요 광희는 유정이 못 붙이겠지 자 어? 상엽이 아니다 상엽이 아니다 왜냐하면 상엽이 형님이 제 동작을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너는 이 표로 인해서 확실히 빠져나갔어 그렇죠? 그렇죠? 잠깐만, 이거 계속 놀리고 있는 거 아니야? 광희는 지금 완전히 이해해 진짜 아니 분위기가 왜 이래 어? 광희는 이제 너 왜 혼자 몰라 나 왜 혼자 몰라 아직 도연언니 헷갈려 둘인가 봐 어? 그럼 안 해 강도연 누나랑 상엽이 형 어? 그래요? 그럼 도연이 가자 도연이 가자 어떤 도연이야? 점도 늑도? 점도 늑도? 점도 늑도? 점도 늑도? 점도 늑도 되게 여간별로다 근데 유정이는 빨리 섬특해져야 되겠다 애가 나도 나도 얘 저러다가 어디야 두통 오겠다 나도 안 돼 유정이 너무 유정이 너무 힘들어해 유정이는 잡히면 큰일 하는 줄 아는 거 같아 유정이를 편하게 해 주자 그래 그래 자기소개 끝나고 그늘이 생겼어 얼굴이 진짜 얘가 약간 노래 춤 밝은 애인데 하드 캐리의 이유로 많이 힘들어요 유정이는 말이 많이 없어졌어 아 아니에요 저걸 다이빙을 한다니 야 골대는 여긴 데는 저쪽에서 다이빙했어 처음 온 게스트가 막상 걸려서 유정이 편하게 해 주고 싶어 너무 지금 너무 지금 불편하게 촬영하고 있어 그래 그래 저는 근데 유정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근데 왜 누구 같은데? 조윤이는 유정이 같진 않대요 제 입에서 그래 멤버들끼리 보호해 주고 해야지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저희가 알아서 뭔가 아 이게 그 뜻이구나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뭔가 선배님이 그냥 겨더 걸린 느낌? 오 오 열 맞았다 열 맞았다 열 맞았다 물주먹 제 마음표 못하는 거 봐 진짜 못해 물주먹이 부글부글 물주먹 안 자기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내가 진짜 슬픈 건 재범이가 때렸는데 안 아프면 야 더 슬픈 건 뭔지 알아? 광희가 잡았는데 잡히더라 정인형이 잡았는데 잡히더라 형 나도 봤으면 휘청하더라 진짜 못해 물주먹이 부글부글 진짜 못해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아니 욕이 이렇게 좁은 데 지나가는데 그걸 휘청 되냐? 아이고 아이고 제 입에서 하얀 거 보니까 저런 친구들이 저도 하얗거든 싸울 때 여기로 때려요 진짜 저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턱 소리가 아니라 짝 소리가 나잖아 이렇게 가는 친구 착해서 그래 울면서 아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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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내 얘기 하지 마 울었단 말이야 울었단 말이야 때리면서 동현아 그럼 붙여 너 붙이고 싶은 대로 붙여 네 한 편 할게 오케이 오 나 후보에 있었어? 제일 많이 표를 받은 유정씨 최후의 변론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마음 편히 이제 토크 좀 하자 그래 마음 편하게 이제 가 유정아 제가 마피아 사이를 많이 봐서 이제 아니에요 마피아가 아니어도 의심받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역시 이렇게 물방을 또 이렇게 받았네요 근데 유정아 너도 추가 투표권 쓸 수 있어 아 이거요? 어 진짜요? 어? 그럼 유정이 누구한테 붙이는지 보자 저요? 어차피 못 써 걸리면 지금 쓰고 하는 게 나아 응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아 진짜? 맞아요 지켜주는구나 아 유정이 뭐가? 유정이 뭐가 되는 거야? 근데 유정이 처음에 나한테 붙였는데 원래대로라면 또 나한테 붙여야 돼 아우 헷갈려 나를 지켜줬다고? 오케이 어 이게 헷갈려 맞네 아 이거 이해가? 상영역을 둘이네 와 나가 자 추가 투표권 쓰실 분 계세요? 아니요 추가 투표권 쓰실 분 계세요? 아니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탈락 직전입니다 이제 마지막 고별사를 들어보죠 유정이 아니면 진짜 곤란해지는 그러니까 어려워지네 유정아 아니면 아니라고 강하게 한번 얘기해줄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반말하라고 한 건 아닌데 유정 씨는 마피아가 맞을지 마피아가 아닐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알았어 통일 시장도 안 가보면 다 알았어 마지막으로 저한테 붙인 게 유정 씨는 네 마피아가 아니면 곤란해져요 아니면 안 돼 유정아 진짜 마피아가 맞습니다 이러면서 맞습니다 잘해 깜짝이야 유정 씨는 마피아가 맞습니다 고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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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녹화 끝났다 야 녹화 끝났다 야 녹화 끝났다 녹화 끝났다 녹화 끝났다 열화 끝났다 열화 끝났다 열화 끝났다 열화 끝났다 열화 끝났다 최단시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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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왜 아무도 유정이를 위로해 주지 않는 거야 빨리 약속 잡으세요 근데 도현 씨도 왜 아무도 안 위로 안 해도 된 거야 제주가 대통령이지 진짜 시정 여러분들 우리 제작진들 지금 얼굴 표정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다 썩었어요 지금 작가들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표정이 이게 지금 안녕하세요 이상엽입니다 네 형 지금 최단시간이야 안녕하세요 이상엽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마피아들이 빨리 잡히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얘기가 전개될지 지켜보시죠 이게 중요한 게 야 가자 가자 우리가 생각한 그 사람이 아니면은 경화 활동할게요 세 번째 경화 활동 기도 갑니다 야 이런 거 삼남도 끝나겠다 광희로 바꿔 가는 거구나 마피아는 들으세요 대통령 아니면 임금님이야 제시호 그게 뭐야 소름 돋는 거야 마피아 아니에요 저 형님 저 마피아 아니에요 나 너 마피아라고 한 적 없는데 이거 왜 붙인 거지 이거? 아 그건 저기야 캐릭터 아 캐릭터예요? 내가 붙이고 있어도 돼 형 마피아 아닌데 왜 마피아 되셨어요 갑자기? 아 몰라 나 이거 왜 붙이는 거야 여기 박 마피아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꼴찌가 아 벗어난다 꼴찌 유정아 제시호 내가 봤을 때 임금님 아니면 대통령이야 아닌 거 같아요 아니 사진이랑 저거 내가 저기 해보니까 희성아 나는 근데 가끔 소름 깨지 이런 거 막 이렇게 유추하는 분들 임금님 아니면 대통령이라니까 서 근데 지금 호빵 아저씨 지금 역대 투표권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몇 표예요? 이게 뭐야 역대 최다표를 받은 세정 씨 오늘은 넘을 거 같아요 아 뭐 확신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제 입이에요 저희는 뭐야 갑자기 맞다고 해 맞다고 해 맞다고 해 그래 그래 제시호가 임금님 아니면 근데 제시호가 임금님 아니면 대통령이죠? 그거 말하면 안 돼요 아 예금 아 진짜 잘 참았네 재금화인이네 한글자막 by 한효정